쇠보레의 가성비 비컵 콜로라도의 풀체인지가 국내 출시를 코앞에 두고 출시일과 국내용 트림, 옵션, 이열공간, 엔진, 그리고 온스타 커넥티드 서비스와 무선 OTA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포드레인저와 비교해 어떤 차량이 뛰어난지 가격부터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콜로라도는 전장 5,402mm, 휠 베이스 3,338mm의 중형급으로 포드레인저보다 전장이 3cm 길고 휠 베이스는 7cm나 깁니다. 현행 콜로라도 대비 휠 베이스가 무려 80mm 길어졌기에 디자인적으로도 균형 잡혔네요. 전면부에선 육중한 느낌의 Z71 트림과 오프로드 체력과 ZR2가 있으며 국내엔 Z71 모델만 우선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다 단정한 느낌이 강하죠. 로봇의 얼굴을 닮은 포드레인저 시리즈와 비교해 어떤 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쇠볼의 특유의 두 개로 나뉘어진 검은 듀얼 포트 그릴은 여전하고 자그마한 헤드램프는 적당한 존재감만을 보여줘 딱 알맞아 보입니다. 범퍼 하단엔 붉은 견인고리 두 개에 튀어나와 오프로더의 맛을 살려주죠. 측면에선 길어진 휠 베이스와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이 눈에 들어오며 29.1도의 접근각과 22.3도의 이탈각으로 오프로드에 대응합니다. 픽업 트럭 특성상 디자인을 집어넣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차체를 휘감는 각진 캐릭터 라인들이 앞뒤 팬더를 강조하며 사각 휠하우스와 검은 클레딩은 오프로드의 맛을 보여주네요. 다소 밍밍한 포드레인저보단 성격이 확실하고 휠 베이스 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 램프가 인상적이며 테일 게이트를 열어보면 내부에 깊이 약 10cm의 수납함이 보입니다. 이는 동급 최초이며 자주 쓰는 공구 같은 걸 넣어두면 편리할 것 같죠? 길이가 1.57m에 달하는 화물칸은 약 1190리터의 용량이며 8개의 화물 고정 장치가 탑재돼 바이크 같은 무게중심이 높은 짐을 묶어두기 간편합니다. 약 730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포드레인저의 경우 적재 무게가 500kg 수준이기에 200kg 이상 콜로라도가 유리하네요. 두번째 실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평형 구성을 탑재했는데요. 스티칭 장식과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훨씬 고급스러우며 작은 혼커버에 세련된 스티어링 휠과 8인치 클러스터, 11.3인치 터치스크린이 첨단의 맛을 냅니다. 터치스크린 좌측에 볼륨 조절 노브 그리고 공조기 컨트롤부에 물리 버튼을 살려두어 거칭 주행 중에도 조작이 용이하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포드레인저의 경우 고급감보단 큼직큼직한 덩어리감과 커다란 혼커버, 세로형 디스플레이 등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엉성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남자답고 더 픽업 트럭다운 맛을 내주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오면 콜로라도 최초로 썬루프가 탑재돼 시원하며 2열 레그룸의 경우 적재 공간을 챙기느라 현행보다 28mm 줄었지만 여전히 널찍해 유사 패밀리카로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터보 플러스 트림이 들어오며 이전 세대의 V6를 버리고 2.1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자돈 8단과부터 310마력 53.8km의 토크를 발휘하죠. 다만 미국에선 이 터보 플러스 트림이 최근 삭제됐기에 추후 연식 변경에서 토크가 59.3km까지 늘어난 상위 세팅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출력면에서는 포드레인저가 상당히 불리한데 레인저는 가솔린이 아닌 디젤 엔진이며 같은 4기통이지만 콜로라도는 2.7L, 레인저는 2L급입니다. 출력도 205마력 수준이기에 100마력가량 차이가 나고 토크도 콜로라도가 소폭 높죠. 콜로라도는 후륜과 사륜 모델이 모두 수입되는데요. 후륜 모델은 2,015kg, 사륜은 2,150kg의 육중한 덩치이며 리터당 각 8.9km, 8.1km의 연비를 인증받았습니다. 10km대 연비인 레인저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죠. 견인력은 현행 대비 약 300kg 늘어난 3,500kg이며 레인저와 동급입니다. 현행 오너들의 염원이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어라운드 뷰가 투입되며 드디어 커넥티드 서비스 온스타가 도입됩니다. 향후 나올 쇠벌의 모델들에 모두 도입되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차량 상태 확인과 진단, 원격 제어, 무선 OTA 등을 지원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2024년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 출시가 드디어 확정됐으며 포드레인저의 경우 1,400만원 가량 폭등하면서 시작가가 6,300만원 가량이 됐는데 현재 4,000만원 수준인 콜로라도는 못해도 4,000만원 후반 정도엔 머물러 가성비 픽업의 자리를 지키길 바라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셜 재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해 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